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요 또 여행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인생 또 길을 몰라서 답답한 인생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 방황하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내 삶의 축복의 길,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의 길 내가 만난 이 삶의 문제 해결의 길, 그리고 병든 내 육신과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유의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실패한 인생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안에 무슨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죄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안에 모든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안에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실패한 우리들이 재개하는 길, 회복의 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만든 종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종교에 가서 거기서 이런 행복의 길, 치유의 길, 구원의 길 이런 길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 속에서 이런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 속에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신앙 일종인데 무속 신앙 안에서 이런 어떤 길을 찾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철학관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고 헤매고 방황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구원의 길, 치유의 길, 축복의 길 성공과 행복과 문제 해결의 길, 회복의 길, 재개의 길은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제게 전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가? 모든 것의 길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케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아브라메 자손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죄 많은 사케오도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이 들려서 창녀로 비참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그런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지옥의 갈라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길은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서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안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병자나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연못을 통해서 이 땅에 병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탁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피골이 상대한 이 사람이 병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왔습니다 병이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칠 때 들어가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치유의 길을 찾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본 12회를 혈루증으로 호생하며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요해져서 절망 중에 있던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료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담아서 그 혈류의 근원까지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오래된 병으로 낙심하고 내 병은 당뇨이니까 고칠 수 없어 내 병은 고혈압이니까 내 병은 암이니까 나는 백혈병이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오래된 병 인간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예수님 안에는 치료의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구렁이 그러죠 예수님 안에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며마 여러분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상 숭배의 저주 우상 숭배하면 3,4대 저주로 땅에 흐르는 저주 어떤 데는 땅의 저주가 흘러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 담당하시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저 뒤에 보니까 꼭 안 하는 분이 한 분이 보여가지고 다시 한 번 해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1.2에요 이래도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합니다 당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기의 길이 있습니다 죽게 된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의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 분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막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길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길이 열려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나는 제기할 수 없다고 나는 다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실패자로 자처하고 자포자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행복의 길을 찾더라고요 아멘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기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죽음을 이제는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했으니까 앞뒤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요 우리의 행복의 길이요 우리의 성공의 길이요 우리의 치유의 길이며 문제 해결의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열어달라고 불을 지져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길이 안 열려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간절히 불을 지져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온 땅에 천사를 보내서 다 장자를 칼로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을 받더니 이건 뭐냐?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으며 우리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 구원 받아가지고 바로에 종살을 한 데서 그들이 탈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요? 적과 군은 가난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에 군대가 추격에 옵니다 길을 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와 이래 축복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었잖아요 갈 길이 없어 길이 열려야 돼 그런데 기도하니까 길이 없는 홍해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호기와 같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고 행복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가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히스기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요 그런데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림이란 그런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강원도 땅만한 유대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인 에루살렘 성을 겹겹게 애호쌌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어디에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러 무슨 사신을 보내거나 이런 길도 다 막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아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려 기도했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살 길이 보이질 않아요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부르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해버렸습니다 기도하니까 다시 망하게 날아가 다시 흥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이 또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인 이사회 선자가 와서 유언을 하러 갑니다 이제 집안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안 하는데 그때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관절히 기도했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회 선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종 히스기아의 눈에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 말해라 3일 만에 너는 고침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명의들을 데려다간 좋은 약을 쓰고 다 치료받기 위해서 했는데 치료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병으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니까 치료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니까 치료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병원에 가서 내가 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나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살 길이 없어 이제 당신은 한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이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의 길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이 무남동녀 외동 딸이니까 얼마나 옥이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살리려고 별별 걸 다 해도 살리지 못하고 점점 병은 죽여져 이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아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보밤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부르주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문이 열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광장이 끌려가 나가서 사도행진 12장에 보면 죽어야 됩니다 공개 처형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인다 예수 믿지 말아라 공개 처형을 해 그런데 그날 밤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아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쳐냐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16명이 서로 조를 짜서 그 베드로를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닫혀있던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는 죽게 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10대 소년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길이 막막했습니다 부모 윤계가 어디 있는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왕 나라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 들어가서 인재 등용문인 그에게 출세의 그 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성공의 길이 열리는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앞길을 캄캄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하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르지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더 그것이 여러분 자꾸 움직이면 더 조여든 것처럼 나를 더 올가매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 찬송할 때 모든 묶고 있는 줄이 끊어진 것처럼 기도할 때 그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 우리의 33장 3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SOS를 어디로 쳐야 돼요? 에레미야 33장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겠어요? 뭐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부르지저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또 너무 크게 부르지어도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크게 기도하면 다른 분이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동성기도 합시다 이럴 때는요 간절히 부르지어 기도하고 아무도 영향을 안 받을 제한이 없을 그럴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부르지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지어 기도하면 영적인 야성이 막 살아나요 산상기도 이런 걸 하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침체되기 시작했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의 삼각산이 기도의 산이요 능력의 산이요 응답의 산인데 거기 살림 보호한다고 해서 거기 기도를 못한 게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게 되고 이 나라가 막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고 계속 김영삼 대통령 때 막 하늘에서 지하에서 바다에서 막 계속 사건 사고 터졌잖아요 언제부터 그런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삼각산에 올라가서 부르지어 기도는 기도를 안 한 때부터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도 주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아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뭐하나? 부르지져라 부르지져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크게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마음으로 속으로만 생각을 다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묵상 기도해라 이런 말은 거의 없어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조용히 하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크게 기도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기르게 보니까 있잖아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산상수원에서 한 번 나와 있고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뭐나? 부르지저 기도하나 홍해 앞에서도 부르지지매 다 부르지고 부르지고 부르지고요 그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부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려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지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속으로 쥐야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피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기도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요 많은 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밤새 내야 한대 근데 맨날 낚시질하면서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기도에 응답이 더죠 근데 짧게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간절하게 하면은요 희석이가 여러분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회 선지자가 성전에 가기도 전에 응답이 벌써 떨어졌어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희석이하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하고 3일 만에 성전 올라오고 네 생명을 15년에 연장시켜 주겠노라 아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 치료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재개의 길도 문제 해결의 길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면 사업의 길이 열립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는 분 취업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모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두고 보리라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두고 보리라 그런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저도 한번 좀 두고 예수님 하나님 닮아서 좀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면 오늘 저녁 기도해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해 기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진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대답만 그랬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 축복해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너 어떻게 해라 아니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나 읽을 때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치료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치료해 버릴 수도 있지만 너 어떻게 희석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하라고 했어요?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종처에 상처에 올려놓으래 하나님 올 때는 그냥 치료해버려요 그런데 상처에 올려놓으래 그러면 치료된다고 여러분 다 이게 틀려요 하나님께서 신의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만 어떤 데는 의사를 통해서 어떤 데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병등록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어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돼야 하는데 우연히 놀라운 그런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제안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뭐냐 몸이 아프면 있죠 나는 절대 약은 안 먹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절대 의사에게 안 가 이거는 죽으려고 누가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는 말하지 않겠어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웃은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치료하지만 안수에 둬서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또 대체왕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생각에 폭이 좁으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확 마음을 열고 절대 이건 안 돼 이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폭이 너무 좁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겠냐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냥 문제 단번에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다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강단을 통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길이 안 열려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 목사님과 토요일날 되면 얼마나 제가 긴장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 제가 이게 있잖아요 금요체라 끝나면 돌아온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이 생각을 해요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저희 집사람 좀 쉬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요 금요체라는 하나님 말씀 주신 것만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경력 구속사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틈틈이 가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일날 낮에 하고 금요철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할 때는 얼마나 긴장 속에서 주님 내일 무슨 설교합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죠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냐면 아휴 다섯시 삼십분 지나도 말씀 안 주시고 여섯시 내도 말씀 안 주시고 그러나 주시기 여섯시 한 삼십분이나 그 정도 거의 되니까 있잖아요 그때서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니 그런 설교를 하라 딱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먼저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그러면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일 지금 길이 안 열려서 길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길을 찾고 어떻게 길이 열린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길이 열린지 그거를 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기도해라 그럼 길이 열린다 이거 지금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종국령을 스피커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대산론과 성도들은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호세 목사가 이런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이런 설교를 해라 제가 선포하는 것 이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를 만나서 부르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냥 쫙 홍해바다를 처음에 갈라준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너 그만 부르짖고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 길이 없는 바다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바다가 어떻게 길이 열린지를 부르짖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지팡이를 내밀래 그리고 백성이 믿음으로 나가래 길이 안 열렸는데 그런데 모세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팡이를 내밀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나가면 저 길이 없는 바다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내밀 테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다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시하는 그 가르치는 방향 그곳으로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로 저벅저벅저벅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도도하게 흐르던 그 홍해바다가 들어가면 갈수록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 300만이 되는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백성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라 하는데 아유 하나님 안됩니다 우리 물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안됩니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길은 열리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어떻게 해라 네가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행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 드려요 이 에베당 성전을 건축할 때 저희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이 강단에 자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깨가지고 살아온 종아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몇 평 지어라요? 2천 평 지어라 몇 명 들어가게 되라 본당은 2천 명 들어가게 지어라 그러면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평당 400만 원만 해도 그 당시 지금은 그 돈 가지고 지을 수도 없지만 이 건물 짓는 것만 80억이야 그러면 그 안에 채워야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짓기념장 음향 영상 이런 거 다 어마어마한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100억 원 들겠구나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다가 땅을 사야지 땅도 몇 십억 들여야 될 건데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이 있습니까 먼저 돈을 돈다발을 내려주세요 제가 돈다발을 내려주시면 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대리라고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땅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었지만 땅을 사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요 이거 최소한 350억 이 땅하고 이거 하면요 아마 350억에 400억 정도 갈 거예요 지금은 땅이 이게 몇 백만 원 되죠 그때는 그렇게 안 됐지만 그럼 이 건물을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머 그때 제가 지금 해수로 10년 전에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랬으면요 이건 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살아온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아니 지금 희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갈릴리 개네사르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낮에는 물이 맑아가지고 거기 그물을 던지면 다 고기가 도망가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지금 환한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 안됩니다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쳐요 이러지 않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할 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실패의 바다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이 딱 앞에 맞고 있어요 철옹성이에요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져야만이 가난 땅을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냐 이 성 주위를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해 동안 나팔을 불면서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너져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건데 이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행복의 장애물인 여리고 나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런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돌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성주의를 돈다고 나팔분다고 이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불순종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철홍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길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되겠어? 안 돼 그리고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고요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가 한번 따라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자 애굽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길이 열려가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 거기는 모래바람이 불면요 있던 길로 싹 다 흔적이 사라져 그래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적과 구름 가난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셔 그들이 길이 없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적과 구름 가난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냐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는 하늘 날마다 쳐다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 길도 안 열려 우리는 지금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가 우리 선교를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근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딱 길을 가르쳐줘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딱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아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걸 하려는데 자꾸 이걸 이렇게도 막혀 저렇게도 막혀 계속 다 막혀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의 등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길이 안 열립니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16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그러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가요?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메? 예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근데 성도들 답답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왜 예수님 앞에 길이 있는데 그 안에 나와서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요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 길을 그냥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은 길이 열려 아메? 네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자 11개와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기용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엘리사 선자가 있을 때 선지 학교를 베데레도 여리고이도 요단에도 길가리도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올라로만 신학교를 지역지역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선지 생도가 주의 종류의 길을 가려고 지금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가난했던가 봐요 빚을 내왔어 그래 먹고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선지 생도가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이 둘 있는데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갚으러요 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전도사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어? 그래서 좀 참아주세요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돼요? 딱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말하면 며칠까지 갚으라고 안 갚으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아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뭐 어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거 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아시잖아요 제 남편이 선지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 가운데 하다가 빚만 몽땅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이제 저와 두 아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안 하면 제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다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럴 때 개입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기름 한 그릇 이거 종지에게 들으면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이럴 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은 빌리지만 계속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럴 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럴 때 다른 것이 없나 하니 기름이고 그쳤다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럴 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길이 없었잖아 이 여인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너희 집에 뭐 있는? 기름 한 병 있대 그러면은 딱 가르쳐줘 문제 해결의 길을 가르쳐줘 어떻게? 네가 동대방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 빌릴 수 있나? 최대한 많이 빌려와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방으로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네가 기름병을 옆으로 당겨 놓으면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 그릇에다 다 담으래 그러면 이제 그릇이 차면 아들아 그릇 다 찼다 그러면 또 아들이 빈 그릇 가져오고 또 내가 하고 계속 차고 내가 하고 차고 내가 하고 다 그랬어요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흘러나오면 기름이 어떻게 돼요? 뚝 그쳐 참 놀랍죠? 뚝 그쳐 그래 이제 뭐 집안에 막 기름이 막 동대방네 다니면서 빌려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기름이 막 가져가죠 선자에게 갔습니다 선자님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기름이 지금도 기름은 비싸지만 옛날에 기름이 얼마나 비싸지요 그 기름을 가서 팔아가지고 빚을 갖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는 남편 죽고 빚을 지고 문제 해결 길이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가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님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빈 그릇 빌려다가 그건 논다고 기름이 흘러나오나요? 이러면서 했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두 아들 종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슬프게 고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준 걸 믿고 순정했더니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남한 장군도 여러분 아시죠? 아랍 나라의 국방군요 문득병 걸렸어요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지만 못 고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 잡혀온 계집아이가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의 시중을 두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 남한 장군의 부인한테 말한 거예요 마님 보니까 우리 장군님이 문득병 걸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 금은 보화를 많이 싣고 막 굉장히 해가지고 거창한 행렬을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에 갔는데 왕이 이건 뭐 10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엘리사 선자가 보내라고 합니다 딱 갔더니 엘리사는 안 나오고 종이 나와서 선자님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구래요 그럼 당신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아니 말도 안 돼요 나와서만 간수를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도 그러거든요 이오세 목사 같죠? 주여! 이렇게 하면서 가면 아멘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요 아멘도 별로 안 해 내가 막 열려가지고 쫙 하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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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근데 아니 엘리사 선자는 나 아버지도 않고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구면 몸이 깨끗이 낫는다고 그런 거예요 화나가지고 돌아가려도 어때? 막 그 부하들이 말리니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는 가린 것이 없어야 돼 다 하시는데 가서 있잖아요 싹 번쩍번쩍한 투구 갑옷 훈장 다 때리고 다 벗고요 그리고 팬티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그 문둥병 상체 다 드러나잖아요 요단강으로 싹 들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어디? 아니 문둥병 상체는 물이 묻었어요 어떻게 돼요? 두 번 들어갔다 더 심해지고 세 번 들어갔다 여섯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눈만 뺀짝뺀짝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일곱 번까지 딱 순종하니까 문둥병은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남한 장군이 믿고 순종할 때 치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르바코 한 분은 음식이 다 떨어져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아가 말한 대로 그 통의 가루가 조금 남은 걸 갖다가 엘리아 선자에게 먼저 과자를 만들어 갖다 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근이 닿을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져요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음 이럴 수가 있어 그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길밖에 없는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교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한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해요 첫 번째 뭐 할 때 모든 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부르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걸 믿고 순종할 때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받은 주의 종이 말하는 걸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저는 정말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성령 안 받은 목사들은 못해요 성령 받았을 때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주의 종 그 곁에서 신앙 세워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한 말씀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사에서 43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난번에 제가 송구의 응신의 예배 때인가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전 일을 맨날 기억해 옛날 일만 생각해 과거에 얽매해 있어 그러면 새로운 삶을 못 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다 주님은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나서 맨날 옛날 일 생각하고 이전 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어 그러면서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라 내가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길을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 날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어떤 시행착오 이런 고통스러운 광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얽매하지 마십시오 다 잊은 일을 잊어버리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과거에 얽매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길을 열어주지 말고 길이 안 열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지 말래 아메?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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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